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종결자 5권 20번 지문 오늘 같이 살펴볼게요 자 제목 문제입니다 상당히 제목 문제치고 길죠? 이전에 봤었던 지문들에 비해 자 그럼에도 터픽 센텐스를 어디서 찾아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자연적인 어떤 공동체에 대한 침입이래요 자 누가 침입하는 걸까요? 자 토착이 아닌 애들, 외래종이죠 비토착종 애들이 그 자연의 어떤 커뮤니티에 침범하는 거 그 침범이 are currently 현재 평가되고 있대요 무엇으로?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global skill environmental problems 자 가장 중요한 전 세계적 규모의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대요 뭐가? 비토착종의 침범, 침입이 The loss of biodiversity has generated concern over the consequences for ecosystem functioning and thus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has become a major focus in ecological research during the last two decades 자 생물 다양성이죠 자 바이오다이버시티 자 바이오다이버시티의 손실 자 생물 다양성의 손실이요 has generated 만들어냈습니다 우려를 만들어냈어요 어디에 대한 우려죠? 자 이 에코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겠다 에 대한 어떤 우려죠 자 그렇기 때문에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이 생물 다양성 이 보스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초점이 되어왔대요 생태계 연구, 생태적 연구에 있어서 지난 20년 동안 무엇이 화두가 되었는지 어떤 어느 분야에 대한 얘기인지 subject와 소재가 나왔죠 이 첫 두 문장에서 자 생물 다양성 침입 가능성 이론이래요 자 이 엘튼이란 사람이 한 이 이론이요 that 이하를 주장합니다 high diversity 자 다양성이 높으면요 자 높은 다양성은 increases, 증가시킨다 the competitive environment, 경쟁적인 환경을 증가시킨다 어떤 공동체 자 그리고 만들어준다 그 공동체, 이 them은 communities입니다 그 공동체들을 more difficult to invade 좀 더 침입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준다 numerous biodiversity experiments have been conducted since elton's time and several mechanisms have been proposed to explain the often observed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biodiversity and invasibility 자 무수히 많은 생물 다양성 실험들이 have been conducted 시행되어 왔대요 since elton's time 이 엘튼이란 사람이 이 이론을 제시한 이후 쭉 자 그리고 몇몇의 메커니즘들이 have been proposed 제시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 to explain,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 종종 the often observed 관측이 되는 이 부정적인 관계 양의 관계가 아니라 음의 관계라는 거죠 뭐가? 생물 다양성과 침입 가능성 외래종의 침입 가능성 왜 negative relationship이냐면요 생물 다양성이 내려가면 침입 가능성은 올라가는 반비례 관계이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실험들이 입증해줬다라는 얘기죠 자 비사이드는요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소된 가능성이 있어요 텅 빈 어떤 생태학적인 여기서는 지위라고 나와인데요 니쉬가 원래는 틈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들이 이것들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 the increased probability 증가한 가능성이 있다 어떤 가능성이에요? 경쟁자가 that prevent invasion success 경쟁자들의 증가한 가능성이 있대요 자 invasion success 침입 성공을 방지해주는 자 그러니까 좀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은 많은 개체들이 거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invasion success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경쟁자들의 어떤 경쟁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때문에 diverse communities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공동체들은요 are assumed 간주됩니다 뭐 하다고 간주되냐면 use resources more completely 얘네가 자원을 좀 더 완전히 쓴다 그러니까 있는 자원을 다 갖다 쓴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limit the ability 가능성 능력을 제한시키겠죠 누구의 능력이에요? 침입자의 능력이에요 침입자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to establish 거기서 뭔가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죠 왜? 틈이 없어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커뮤니티에 있는 자원도 걔네가 다 먹고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further more diverse communities are believed to be more stable because they use a broader range of niches than species poor communities 게다가 더 다양한 커뮤니티스들은요 믿어집니다 뭐 하다고 믿어져요? 좀 더 안정적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더 넓은 범위의 생태적 지위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species poor 이라는 거는요 non-diverse 를 얘기합니다 다양하지 않은 자 생태계종이 다양하지 않은 공동체들에 비해서 이들은 더 넓은 범위의 생태적 지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다 라고 여겨진대요 자 그럼 결국 이 글의 주제 뭐예요?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생물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그러면은요 자 그러면은 침입 가능성이 낮아진다 외래종의 침입 가능성이 낮아진다 라는 게 이 글의 제목이 되겠죠 자 1번 carve out more empty ecological species 더 많은 텅 빈 생태적 공간들을 새겨내라 이러면은 침입 가능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2번 guardian of ecology diversity resists invasion 생태계의 수호자 생물 다양성이 침입에 저항한다 2번이 정확하게 정답이네요 이 말을 그대로 하고 있죠 3번 grasp or lose or necessity of species poor ecology 자 모든 거를 움켜잡으면 모든 걸 잃게 된대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생태계종이 별로 없는 한두 종만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필요성 자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인베이션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 했죠 3번 틀렸고요 4번 challenges in testing biodiversity invasibility hypothesis 자 아까 그 엘튼이라는 사람이 설립했었다는 생물 다양성과 침입 가능성 사이에 이 이론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인가요? 아니죠 이미 많이 입증되어 왔다고 나와있었죠 본문에 5번 diversity dilemma the more competitive the less secure 자 생물 다양성의 딜레마 더 경쟁이 높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은 덜 안전하다 라는 얘기인가요? 반대죠 5번도 자 요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침입 가능성이 낮아진다 라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제목은 2번밖에 없네요 점심이라면 셀 Megan testosterone 랩